오늘은 여기 지금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는 현장 예전에 제가 여기 인그라운드 파이핑 했던 그 현장인데 여기 콘크리트 구조 중에 스티로폼으로 레벨을 올리는 와우퍼퍼 플래스 슬랩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되게 바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안에다 서비스 파이프를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콘크리트 붓기 전에 안에다가 코퍼파이프 시일해서 코퍼파이프 그러니까 워터파이프 시일해서 콘크리트 붓기 전에 피니시 되기 전에 안으로 넣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이 콘크리트 컴포카로 인해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 뒤쪽 슬랩은 한번 끝났고요 벌써 보여드리면 컴포카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래미콘 차가 와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슬랩을 일반 집안보다 많이 올려서 여기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저 뒤쪽 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한국에서 집을 짓는 방법은 요즘에 저는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집 짓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서비스 파이프를 넣어놨고요 홍구리를 부었고 한국에서 집을 짓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그냥 되게 관심 없이 보다 보니까 크게 뭐 제가 관심 있게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일단 호주에서는 이렇게 콘크리트 슬랩으로 바닥 바닥 피니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 집은 브릭 베니아 하우스라 그래서 콘크리트 슬랩에다 골적울물 그러니까 팀바 골적울물이니까 팀바 프레임으로 인터널은 팀바로 인터널은 팀바로 프레임을 짜고 그러니까 그 뼈대를 팀바로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외부에 보이는 것은 아마 페이스브릭으로 이렇게 쌓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브릭집이긴 한데 결국에 안에 있는 프레임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프레임 자체는 팀바인 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팀바집이긴 한데 겉에만 브릭으로 하는 거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비 맵지라고 하는게 여기에 브릭이 쌓아져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팀바가 나아져서 90mm 2x4 팀바가 이렇게 돼서 두개가 이렇게 외백으로 270mm 정도 해가지고 이게 90mm 캐비티 50mm 90mm 140mm 50mm 230mm 230mm에서 270mm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빌드코스 공부할 때 보니까 300mm 300mm 500mm 하여튼 이렇게 하는게 있던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90mm 90mm 중간에 50mm 두고 하니까 한 230mm 230mm 230mm에서 270mm 정도 익스터널 월 외벽이 간격은 한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인터널로 해서 여기가 여기가 런두리 이쪽이 런두리입니다 제가 이거 인구란 파이핑하는거 제가 그때 영상 찍어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런두리 세탁실이 되는거고요 여기가 세탁실에 있는 런두리 탑 세탁 씻고 있는 싱크 그 다음에 세탁기가 여기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변기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로우 웨이스트 아 플로우 웨이스트 여기가 클리어 나중에 혹시나 문제 생기거나 항상 인스펙션 할 수 있는 클리어 플로우 웨이스트 런두리 탑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이에요 여기가 싱크 그리고 이 집도 듀플렉스인데 요 두개가 보이시죠 이게 스택파이프거든요 이 가운데를 나눠서 집이 반 그러니까 땅콩집이라 그러죠 한국에는 딱 반이에요 반 이쪽집 따로 이쪽집 따로 반반 집이 한집인데 두집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스택파이프가 두개가 있고 여기도 스택파이프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미러 완전 반대로 똑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저기 변기 토일렛 있고 클리어 아웃 있고 플로우 웨이스트 런두리 탑 그 다음에 싱크 여기 싱크 드레인 있고 그리고 서비스는 아까 제가 넣었듯이 아까 사진도 이렇게 할텐데 저쪽 보면 아까 코너에다가 제가 파이프 전기 콘지 파이프랑 오드 파이프랑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리를 붓고 나중에 저쪽으로 문이 들어와서 이 집 전체에다 서플라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집은 내추럴가스 한국으로 따지면 도시가스가 없어요 이 집은 도시가스 내추럴가스가 없어서 LPG 보틀 있죠 한국에서는 그 LPG 큰거 45킬로짜리 그 보틀을 쓸거에요 보틀 45킬로짜리 보틀 두개를 이쪽 코너쪽에다 두개를 설치를 하고 또 하도타는 순간온수기 한국에서 많이 쓰는 순간온수기 쓸거 같습니다 하여튼 예 콘크리 파살 작업을 하는데 여기 지금 아마 콘크리 양이 적진 않을거에요 이 공간이 많이 비어있고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스티로폼을 써서 와프포트 구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마 꽤 할거 같습니다 하여튼 전 또 다른 현장 넘어가 봐야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의 지금 여기 현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다음 현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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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